대구 수성구 상롱로 39 버머네걸 인근에 위치한 갓포르트입니다. 런치 49,000원, 디너 79,000원으로 가성비 좋게 오마카스 즐길 수 있는 곳이죠. 쪄진 전복이 올라간 계란찜, 내장의 녹진함이 좋았습니다. 치즈, 딸기, 하몽, 일식 된장이 들어간 모나카, 치즈 맛이 강해서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. 문어, 브로콜리, 그린빈, 표고가 들어간 야와라카니입니다. 일본 미소된장, 퓨리소스가 곁들여 나오고 문어는 즐기지 않습니다. 생선회입니다. 광어, 한치, 단새우 두 점씩 나오고 다시마저린 소금 곁들여 나옵니다. 광어는 숙성회라 감칠맛이 좋았고 한치는 굉장히 쫀득쫀득한 식감이 좋았습니다. 단새우는 부드럽고 달달. 목살 스테이크입니다. 샤워크림과 미소된장소스가 함께 나옵니다. 육즙 좋은 목살이고 된장소스가 잘 어울리네요. 꽈리고추, 느타리버섯도 곁들여 먹기 좋습니다. 고등어 가스오부시 소면입니다. 고등어는 따로 먹는 게 더 괜찮은 것 같고 국물은 시원하고 개운합니다. 대삼시 솥밥입니다. 다 비벼서 나눠주시고 고급진 참치간장 비빔밥 같습니다. 반쯤 먹다가 육수 말아먹으라고 추천받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먹는 게 더 맛있네요. 말차 푸딩입니다. 단팥과 생크림 함께 나오고 얼릴땐 몰랐는데 나이 좀 들어보니 단팥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런치 메뉴 잘 먹고 갑니다.